안녕하세요. 종이모형하는남자입니다. 이번 모형은 고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상한 변호사 우여우드라마 인기 때문에 고래 만들게 되었네요. 크기는 68cm 정도 됩니다. 오면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색지화 하였습니다. 오면은 메가리자몽와 피카츄 영상 설명에 링크 가시면 제 네이버 블로그에 다운 링크 있습니다. 사피축소에서 33cm로 만들었습니다. 축소에 있는데도 많이 크네요. 보면은 단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영상에서는 회색, 흰색, 고래의 눈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. 도품이 크면 만들기 쉬울 줄 알았는데 커도 어렵네요. 부품 크기는 적당한게 만들기 쉽습니다. 부품 크기는 적당하게 만들기 쉽습니다. 올해의 눈을 좀 작게 만드는 것 같네요. 그래도 눈을 만들어주니 귀엽네요. 볼에도 완성됐네요.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